여러분 안녕하세요 뽀뽀입니다 오늘은 커피 살 때 우리 자주 사용하는 중국어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침내 입니다 와야올이 베이 메시 카페 와야올이 베이 메시 카페 야올, 야올은 하다 배야 이 베이 한 장 메시 카페 Americano 메시 카페 와야올이 베이 메시 카페 이스페레소 이스페 카페 이스페 카페 이스페 카페 와야올이 베이 나티에 와야올이 베이 나티에 라떼 한 장 주세요 사실 모카, 라테, 뭐 이스페레소, Americano 이런거는 중국사람들이 거의 다 영어로 해요 그리고 중국어로 나티에, 모카, 메시 카페, 이스페 이렇게 얘기하면 좀 청스러워요 그래서 우리 거의 다 영어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사실 이런거 시킬 때는 이름은 그냥 영어로 그 나라 발음으로 얘기하는게 더 나아요 와야올 빙다 와야올 빙다 와야올 빙다 야올은 하다, 빙다 아이스, 얼음, 차가운 고루 주세요 와야올 빙다 반대 말 와야올 러다 와야올 러다 와야올 러다 따뜻한 고루 주세요 와야올 러다 와야올 러다 와야올 러다 와야올 러다 딴, 영하다 이 러다 이 러, 조금 와야올 러다 영하게 해주세요 반대 말 와야올 농 이 러다 와야올 농 이 러다 와야올 농 이 러다 농, 찡하다 와야올 농 이 러다 진학게 해주세요 샤오팡 이 러 work 사올 방 이 러 빙 사올 방 이 러 사올 방 이 러 조금만 넣어 주세요 빙 아이스 사올 방 이러 빙 얼음을 조금만 넣어 주세요 비어웡을 통 비에 펑 텅 비에 하지 마 펑 녹다 텅 설탕 비에 펑 텅 설탕 넣지 마세요 부야 타이 태안 부야 하지 마 타이 너무 태안 달다 부야 타이 태안 너무 달게 해 주지 마세요 게이 워 이 근 시관 게이 워 이 근 시관 게이 워 주세요 이 근 근의 양사 배요 빨대 양사 이 근 담배 양사도 이 근 예요 이 근 연 시관 시 이렇게 이거 다 시 배요 관 관 시관 빨대 게이 워 이 근 시관 빨대 하나 주세요 잘 이해하셨나요 커피 좋아하신 분은 커피 마실 때 혼자 영수해 주세요 짜이째 엔 California 주세요 안녕 뱉 äs äs 뱢 רי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